면접은 오전에 보는 것이 유리할까요? 오후에 보는 것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오전입니다. 이지심리학자 김열 교수의 설명을 보면요. 오전에는 면접관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지원자는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죠.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면접관들은 진화합니다. 오전 면접자 중에서 눈에 띈 일부 지원자의 장점을 결합해서 가장 우수한 이상적인 지원자를 상상합니다. 오 면접자는요. 오전 지원자 개개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벤져스와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자 한 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면접관은 오전에 들은 내용을 오후에도 들으면 흥미가 떨어지고 평가가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면접관은요. 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죠? 뻔한 식상한 대답보다는 신선하고 참신한 답을 듣길 원합니다. 같은 질문에 이 서너 가지로 다르게 대답해보는 훈련을 꾸준히 해보세요.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친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절대 따라하지 말고 나만의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오히려 오후에 지루해하는 면접관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